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 따뜻한 물 1컵 마시기 공복에 질유산균 지노마스터 챙겨 먹기 매일 필수로 챙기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이것저것 참 많은데 특히 질유산균은 여성이라면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챙기고 있는 질유산균은 식약처로부터 질건강기능성 인정받은 리스펙타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지노마스터인데요 하루 하나를 섭취하며 꾸준하게 질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목넘김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섭취하니까 평소 느끼던 불편함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기 낳은 친구나 임신 준비 중인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여자라면 꼭 챙겨보세요